안녕하십니까 리바라또 입니다 어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각자 건강에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av 스튜디오 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또 하나 더 올려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 이와 같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런식으로 되는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빈 슬라이드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 슬라이드를 타임라인이 아니고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야 타임라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디오 트랙하고 비디오 트랙이 타임라인에 위치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를 약 한 15초 정도를 주겠습니다 15초에 자 이 상태에서 객체와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추가 해 가지고 프레임을 에 하나 음 음 요거는 그냥 한 개만 할까요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추가하고 어 여기서 음 그림을 하나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추가한 상태에서 에 크기를 한 50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음 음 그래서 이거 프레이셔 하고 그 비슷해요 x 펜 x 펜 y 그죠 네 비슷하잖아요 이게 보면 중앙 정렬 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러터트 핀 이렇게 이 움직이는 핀이 상태가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가운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y축으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100 하면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여기요 그래서 프레이셔는 50 인데 에 여기에 av 스튜디오는 100이 되더라구요 이게 그게 좀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y 에서 마이너스 50 만에 20은 좀 작네요 30 할까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아 프레이셔하고 비슷한 게 펜 x 펜 y 이렇게 해 가지고 위치를 이동시켜 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 또 위치 이동도 여기 돼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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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30 30 중앙에 위치 하겠죠 그러면은 라이 핀이 라트 핀이 가운데 여기 와서 위치를 합니다 상태에서 어 회전 회전에 가서 수정자 주가라는 있어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래서 회전에 가면 진동이라고 나와 진도 그러면 진동 폭이 이렇게 따로 딱 나오죠 그죠 진동 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동 폭을 폭을 한 20 정도를 하고 반복은 한 4병도 이렇게 주면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아예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회전이 되죠 자 이걸 세 개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래서 프레임 올라가서 불어넣기 또 하나 불어넣기 이렇게 뭐 세 개가 복사 세 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눌러요 참 이걸 누르기 전에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 추가 해가지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로프의 어 스토프 크기를 좀 확대하는 게 좋겠죠 이걸 확대하는 게 이렇게 이걸 한 확대를 103 정도 140 정도 이렇게 140 140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이렇게 이걸 약간 위로 올릴까요 약간 위로 올려 한 74 정도 하면 마이너스 74죠 그죠 그럼 위로 올까요 이 객자에요 객자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 핀을 정확하게 이게 빨간 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면 되겠지요 이렇게 까만 점이 빨간 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루프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음 순서에 들어가면은 맨 뒤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 이미지가 앞으로 여기 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서 프레임에다가 다시 추가 해 가지고 배경 객체용 분배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경 객체용 분배기 여기서 다시 추가 해 가지고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으로 가보면 돼요 바탕화면에 그리에 들어가면 이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갔죠 한번 해볼까요 음 이걸 앞으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음 요 로프 통 전체를 그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요 프레임을 이름을 적을까요 이름을 갖다가 아 그냥 AAA 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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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아 ken 아 아 아 펜 액셀을 약간 이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와 가지고 키프링 하나 주고 키프링을 줘 가지고 총을 하다가 제로를 줘 정확하게 가운데 이동하겠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가 되고 가운데로 오고 여기 와서 여기 키프링 하나 더 줘 가지고 이쪽이 얼마 이동 됐습니까 30을 이동했으니까 30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30이 되면 되겠지요 30 키프링 3개 좋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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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째로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브러셔보다는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브러셔보다는 전체를 움직이려면 마드 파일러에 들어가야 되는 이거는 바로 프레임 자체를 움직여 버리면 애니메이션을 줘면 통째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런 것은 참 좋아요 초보자들이 하기는 그죠 닫기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5초 동안 작동이 되겠죠 보면은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걸 프레셔하고 똑같습니다 슬라이드 복사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슬라이드브로 넣기 이렇게 해서 A B가 디졸버로 해가지고 서서히 변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한 3초 트랜지스에서 3초 정도 움직이려면 3초로 변해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래서 뭘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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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서서히 3초로 변하게 됩니다 변해지요 지절부적으로 자 그럼 여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객체와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요걸 복사 복사 그래서 컨트롤 V 하면은 하나 더 생기죠 뭐 그 이름을 BB라고 BBB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BBB를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넣어놓으면 애니메이션에 가서 요거는 그냥 30 그죠 가운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30 볼까요 지금 여기... 이렇게... 여기... 여기... 네... 여기... 여기... 이렇게... 음... 이게 너무... 컨트롤 Z 그... 이게 너무 밖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생겼죠 여기 음 그래서 이걸 약간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가운데가 얼마였죠 y가 40 하고 여기도 40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키프레임에 40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문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 사진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속성에 들어가서 이런 사진으로 이것도 속성에 들어가서 그런 사진으로 이것은 속성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 사진을 봐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닫기 됐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빠진 것이예요 음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스크 하나 마스크 마스크 해가지고 마스크 이미지 비디오 추가 이렇게 하면은 프레쇼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비디오에다가서 마스크를 세워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봐요 이렇게 이 비디오 표가 안 내려오죠 닫기 하고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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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를 세워봅시다 마스크 해가지고 비디오 추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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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앞에는 특히 트랜지션이 필요 없고요 뒤에는 트랜지션을 디졸브로 디졸브로 해가지고 이 33초를 줬어요 그죠 3초를 줬고 그 다음에 시간은 똑같이 15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갑니다 뒤에 동영상이 되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마스크가 안되네요 이건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빗마스크가 안 되는 건 모르겠네 이렇게 그러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인라인에 들어가서 음악을 하나 이렇게 넣었고 이렇게 이게 그리고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마스크가 왜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를 다음에 연결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